요 황현아지 3 오케이 벨터넬 벨터넬 나 자신있어 아 자신있어 아니 너 자신있다고 놀랐겠다 가위바위보 오늘도 시작된 나의 반복된 일상 그라핀 박수 회원들로 또 이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녕하세요 아세요 아세요 열다 열려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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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ut 이 안 엥진고 은혁진고 가위바위보 가발 가위바위보 가발 툭! 툭 Underground 툭 season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REAMS OF FALLING EENERGY 귀여워 당연하지 당연하지 어떻게 알아? 정지할 때 하지않았어? 어 근데 근데 있어 맛있다 맛있어? 근데 이거 스크린트 안 하셨는데 그때 안 하셨는데 다 끝나야 1, 2, here comes the 5, 6 Bizarre speed flow Like we draw a force That's it Come through Take down Black sticks Is that sick? Glow like we draw a force That's it 1, 2, here comes the 5, 6 Bizarre speed flow Like we draw a force That's it Come through Take down Black sticks Is that sick? Glow like we draw a force That's it Now here is something you can really feel I'm just a man I chew have my Achilles heel Fat beats, no blemish Stainless steel Cold snap Makes this all fuck congeal War made up And the consistency returns Self power raps They make my guts turn My people haven't got that kind of money to burn Real underground Earthworms Five hearts Learned We ain't buying but they still be selling That softcore They be peddling And don't rhyme for the sake of riddling Like Chuck said Think of the children 1, 2, here comes the 5, 6 Bizarre speed flow Like we draw a force that sits Come through Take down Black sticks Is that sick? Glow like we draw a force that sits 1, 2, here comes the 5, 6 Bizarre speed flow Like we draw a force that sits Come through Take down Black sticks Is that sick? Glow like we draw a force that sits This ain't no birds in the bees rap Formula MC He could talk underwater Kenty backpack Full of weapons for the slaughter Nourishments for the sons and daughters Scholars and gangsters What part of the game is that? That kind of crime just creates a copycat Change that rap attack Challenge that cack Back t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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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Just a day Lazy To be continued And be continued This is so nice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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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like I couldn't get used I feel the same I feel like I'll keep your head Everything does I'm old I feel like 많이 힘들까보네 지금 저 카메라가 떨림이 너무 심해 힘이 많이 약해졌다 근데 왜 PPL.. 아우 씨앤 왜 PPL이나 뭐 이런 광고 같은 거 할 때는 왜 꼭 마실 때 왜 이렇게 마셔야 될까? 왜 여기가 보이게 아 이게 PPL라는 뜻이 아니라 꼭 항상 난 그게 궁금했어 내가 촬영할 때나 이렇게 그냥 마셔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알게 될 텐데 안 궁금한 사람 먹으라고 아 안 궁금한 사람 먹으라고? 안 궁금하구나 아니 짜식 많이 컸구나 네 하.. PPL 나으러 가야겠다 우리 와이프가 살살 꼭 구워준 고구마 먹고 테니 갈 거예요 고금스 칼링하이 맛있다 이제 약간 힘든 게 무뎌진 느낌이야 이 회로가 막 맛이 갔어 펜 가입 있어 사람들이 그 2030 영상을 보고 되게 우리 코치들한테 많이 물어보아나봐 괜찮냐고 못 버틸 정도라 그런 건 아닌데 괜찮긴 하대요 안 괜찮으면 마탱이 가 있을 테니까 근데 뭐 힘든 게 2030뿐이겠어 30, 40, 40, 50, 50, 60 다 있대요 생을 마감할 게 아니라면 결국엔 우리는 가야 된다 그게 참 어려운 거 같아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더 이제 그 아기를 키우면서 힘듦을 겪을 기가 얼마나 또 큰 행복이 거기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 아 빨리 와라 좀 에어팟 좋아? 너 에어팟 그거 누가 사줬는데? 뚜껑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놔줘 뚜껑을 놔줘 좋은 거 해주면 의미 없대니까 헬로 다 부지럽다 부지럽어 뚜껑을 놔줘 뚜껑을 놔줘 뚜껑을 놔줘 너 해야지 아머지도 힘내고 있는데 우린 힘내야지 우린 대회 나가는 거 아닌데 우린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린 전혀 삶이 대회가 됐는데 대회에서 아 맛이 갔네 너 드립이 안 쳐지네 드립이 안 쳐지네 어 왔어? 야 어디 갔다 왔어? 에어팟 줬냐? 좋은데? 에어팟 누가 사줬는데? 내가 어디 있지? ㅋㅋㅋㅋ 야 어떡해 그 뚜껑을 안 틀리고 똑같이 대답하냐? 어깨 조지러 가자 야 방금 뭔데? 어? 방금 뭔데? 아 팬이라고 저희 오는 길에 좀 전해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어 나 유튜브 할까? 근데 너는 말을 너무 변신같이 해도 안 돼 아니 근데 이제 유튜브를 또 하면은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오케이 조미린님 그럼 제가 PD 할 테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가보실게요 지금은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이큐 지금은 안 하고 싶어 여보세요 오늘 뭐해요? 오늘 뭐 찍는 거예요 저희? 난 조사장이 필요해 병신이네 병신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재밌는지 그걸 보여줄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별칭이 없던데 둘이? 둘 다? 네 별로다? 네가 훨씬 재밌다? 굳이 말해야 되나? 말해 병신아 응 잘생긴 걸 이거 되겠어? 나 안할래 너 가능하겠냐?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어디지 구워야겠는데? 어? 갑자기 구워가겠어 잠잘 때 수단이 안 되나? 잠잘 때 왜 수단이 안 되지? 닭가슴살 때문에 너 간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칸대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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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칸대몰이야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나 진짜 너무 모아해 아니 근데 이거야 이렇게 해야 하나 나가 그래 이렇게 4개 해야 하나 나갈까 말까 영랑이 형이 써주냐가 아니야 형 뭐 했어? 어서? 그니까 몸으로 그렇게 하려면 안 된다니까 뭐 돼? 형 뭐 돼? 형 내가 봤잖아요 저런 거 없다고 야 너 자신 있어? 나 자신 있어 씨X야 너 자신 있어 너 자신 있냐? 아니 너 자신 있냐고 자 오늘 임무브리핑 일단은 싸레레 100개 그 다음에 프레스 40kg로 와이씨 아유 씨X야 니키쿠리 씨X 레츠고 10 100개가 가능하나? 50 뭐라고? 100개가 가능합니까 이거? 머리를 왜 찍는 거야? 벤드가 예뻐가지고 아 아이코구나 근데 보통 헬스 하시는 분들은 무거운 걸 하고 낮은 무게로 떨어지잖아요 드랍세트? 근데 형님은 약간 선 자극을 주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혹시? 선 자극을 주는 게 난 좀 더 어깨 같은 거나 자슴 같은 거나 좀 더 이뻐지는 거 같아요 네 내 느낌은 사실 뭐 정답은 없는데 10년의 노하우가 오우 씨X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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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 진심이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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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코 어이구는 휘었네 진짜 진짜 아네 부럽다 나도 이렇게 생기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많고 싶다 너무 외롭다 오 잘생겼다 잘생기고 되게 멋있어서 부럽다 몸도 좋고 초코파이 좀 먹어도 돼? 초코파이가 애기용인가보다 뒤파이 뒤파이 오 진지해 내가 세번아움 레츠 고 자 묵지 아씨 나 팀을 정한..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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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같은 새끼들끼리라고 했잖아 아니 같은 새끼.. 찌찌색 같은 새끼리? 찌찌.. 너 혹시 도라이야?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동생이 정말 안 들려! 아.. 잘한다.. 우아.. 오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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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빈 공간 그때 와가지고 장훈 PD하고 같이 촬영하고 그렇게 했었던 이 공간이 벌써 1주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진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고 1년째 같이 보고 있는 회원들이 진짜 많거든. 몇 명이나 볼까? 1월에 등록한 사람들까지 쳤었을 때 30몇 명이 다니고 있네. 찐국이다 찐국. 소스 회원들 최고야. 그렇게 내가 모질게 굴어도 네?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페리카나다. 페리카나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페리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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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페리카나 페리카나 잘하네. 파인애플 고꿋 dang 감각스러운 variable 감각 clerical 줘 molecule 두 조강인acey 3조강인 테생 veure genes 감격스러운 보니 검은색 그나마 LER 루이한테 가벼웠다. 넌 뭐 했냐? 그런 거 틀리면 자네 부모님들한테 되게 욕이 많아. 부모님은 반쪽으로 만들어버릴까봐 걱정이지. 부모님들이 솔선수범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손 내세요. 아 걱정이다. 나중에 우리 애가 금쪽이가 되면 어떡하나? 그럼 부모가 맞아야 돼. 션 마세요. 지금 시간이 제일 멋있어. 두 성을 많이 썼나고요? 힘들어도 쳐야 돼. 보여도 한 단계 성장하는 거야. 뭐지? 이거 뭐라 하네? 두 성. 민결. 타! 회! 줘! 이거 아니야? 타! 회! 줘! 아 다섯 명이서 세 마리도 좀 빡세네 이거. 그러니까. 얘도 맛은 있어. 아니 왜 그 Gon' 먹어? 그 Gon' 근데 시키기가 싫어. 니가 벵진같이 못 먹어가지고. 아니 너 그 Gon' 한마에 다 안 먹잖아. 한마에 다 먹어? 너 어제 쌀국 다 먹었냐? 어제 쌀국 다 먹었지? 아니 나 하나밖에 안 먹었잖아. 이거 하나밖에 안 시켰잖아. 하나밖에 안 먹었으면 못먹었으면 깨끗깨끗 얼굴도 살 빨렸잖아 닭 못먹어서 뭘 잘라도 그런거 아니야? 왜? 무만 먹지 말고 닭이 먹고 싶어 무를 먹다가 닭을 그냥 무처럼 먹는데 뭐? 시원하나 뭐? 시원하나? 시원하나? 닭 씹어야 되나? 페페로인데? 응? 페페로라고 이걸 페레로라고 읽은거야? 나 개봤는데 난 페레로랑 뭐 콜라보 한 줄 알아 응 이불 좀 다물고 웃어라 진짜 이불을 어그랄게 어그랄게 애타가 이거 봐 저 또 젓가락 났잖아 지금 아 시발 이거 지금 마실라고 하잖아 형아 다 먹어 다 먹어 그럴거면 맨날 뭐 이상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아 살 존나 안 쪄 자 살 안 빠진다고 얼마 전까지도 막 아 나는 막 먹는데를 쫌 거기다가 이제 조금 막 이제 볶음 나오고 막 거울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회전을 못 볶고 하라고 하면은 아 안 돼.. 에잉! 회전에는 뭐 피부 안 좋다고 안 봤더니 좀 봐도 괜찮았네. 피부 안 좋아도 잘 봤던데? 그러니까. 그거 태국 때부터 났어? 야 근데 진짜 거의 안 보이지 않냐?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보고 싶지는 않아. 형 몸에 막 그렇게 보고 싶은 거 온 건 아니야. 아니 여기.. 형! 형 몸에 막 그렇게 보고 싶은 거 온 건 아니라 보고 싶은 거 한 번 보고 사야 돼. 어 우린 보고 싶어.. 형.. 어우 비끄러워.. 아 나 그럼 얘는.. 심어도 삐뚤다 했으면 좋겠어. 아 순살이 되게 힘드네. 순살은 뭔가 딱 약간.. 한강에서 딱 술 시켜놓고.. 술 안 먹잖아.. 아니.. 안주로 딱 먹기 좋은 거 같아. 술이 잘 들어갈 거 같은데? 아니야? 나 술 맛은 모르니까. 이런게? 물어보잖아. 몰랐나봐. 나 안 먹었어? 뭐.. 내가 술맛이 또 늘 잘 안 먹어가지고. 술을 잘 안 마시는 게 없지. 술을 또 여기서는 못 먹어? 아니.. 잘 마시는 건 아니잖아 내가. 조심해. 이거 보는 사람들 중에서 너 술 쳐먹고.. 내가 저녁이 압구정에서 봤는데 완전 술을 그냥 막 만땅으로 해갖고 막.. 누가 댓글 되면.. 잘 마시진 않아. 많이 마시는 거지 그냥. 객기 부릴 나이는 아니지 않네. 나이가 멈춰있나봐. 정신이 멈추지. 잠시만요. 가자 집에서 갈게. 아디오스. 아리두스. 아디오스. 아디오스. 네. 아rods. 혹시 아산 burned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한글자막 by 한효정